한글자막 by 김태현 애터미가 하는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큐레이터 역할입니다 큐레이터라고 하면 예를 들면 미술품을 사러 갔을 때 일반 소비자들이 어떤 작품이 좋은지 또 미래에 값도 오를 건지 또 어떤 가격에 사는 것이 좋은지 선별하고 추천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큐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박물관에 가면 작품을 설명을 해주는 분들도 되게 큐레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애터미는 지금 우리가 정보화 사회에 살다 보니까 정보화 사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정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이 정보 중에서 나에게 최적의 정보가 어떤 것인지 손정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잘못 선택해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옷을 샀는데 인터넷에서 사든지 아니면 TV 홈쇼핑에서 사든지 샀는데 사놓고 봤더니 별로 마음에 들지가 않더라 그런 경우가 참 많죠 그러면 이제 그게 큐레이팅이 잘못돼가지고 실패를 한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옷을 세 벌을 사가지고 두 벌은 잘 입는데 한 벌은 제대로 못 입는다 그러면 실제로 비용이 33.3%가 발생을 한 겁니다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이 큐레이터의 역할은 정말 믿고 쓸 수 있는 제품을 정확하게 선별해주는 그 역할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물건을 파는 사람마다 다 자기 물건이 최고로 좋다고 하니까 결국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선정을 해야 될 건지 매우 고민에 많이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터미 제품은 그냥 편안하게 믿고 쓸 수 있는 제품 그것이 목표다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많은 제품들이 저희 애터미 브랜드가 붙어있고 애터미 브랜드가 붙어있으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의 품질이면서도 그런 품질은 그 수준의 품질은 어디에 가서도 살 수 없는 가격 즉 절대 품질의 제품을 절대 가격에 공급하고 있다 하는 그 믿음이 소비자들에게 굉장히 편안함을 주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생활에 있어서 실패 없이 경제적으로 소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제 이 스마트 컨슈머들은 무조건 광고에서 떠드는 얘기들만 듣고 물건을 사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합리적인 소비를 하는 사람들 스마트 컨슈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스마트 컨슈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삶의 질이 올라가느냐 하는 거예요 합리적인 소비를 했는데 그것이 내게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품질면에서 충분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고 하면 뭔가 채워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 프레스티지급 정말 절대 품질의 그런 제품들을 취급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번에 앱솔루트 화장품 여러분들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런 품질의 제품인데 가격은 5분의 1, 10분의 1 가격도 안 돼요 정말 품질로만 승부하는 애터미가 우리 스마트 컨슈머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애터미는 정말 애터미에서 제품을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록셔리한 프레스티지의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런 제품이 이번에 또 새로 나옵니다 공기청정기가 나옵니다 자료 부탁합니다 이 공기청정기 벌써 디자인상을 받았습니다 우리 내부의 실력이 이제 이만큼 올라갔습니다 우리 앱솔루트 화장품 용기도 디자인상 받은 거 아시죠 이것도 우리 직원들이 디자인을 직접 한 겁니다 그래서 정말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거부할 수 없는 그런 매력 이 디자인이 이 주변에 어떤 인테리어하고도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런데 디자인뿐만이 아니고 기능면에서도 최첨단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극초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바이러스도 걸러낼 수가 있습니다 냄새 잡아주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는 어떤 공기청정기보다도 많은 기능이 들어가 있고 고성능으로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품질 세상에 이 이상의 공기청정기는 없다 하는 것이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사물인터넷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IoT 기능이라고 하죠 밖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온 탁 시켜놓을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몇 시간 동안 전체를 깨끗하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사물인터넷 기능이 들어가 있는 최첨단 이런 공기청정기고요 여러분들 실물을 보시면 정말 예술 작품처럼 이렇게 감성적으로 친화가 되는 그런 이제 공기청정지가 출시가 되는데 봄 가기 전에 나와야 되겠죠 봄 가기 전에 황사 몰아치기 전에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봄에는 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애터미에서 나오면 어떤 가격으로 나오죠 착한 가격 절대 가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성능의 공기청정기보다는 훨씬 싼 가격으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공기청정기들 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이제 수집을 해놓고 가서 보고 사진도 찍어오고 하지만은 이렇게 예쁜 공기청정기 그리고 이만큼 고성능의 공기청정기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최고의 공기청정기 고기능의 공기청정기가 인테리어 소품까지 될 수 있는 그런 공기청정기가 개발이 돼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쌀도 새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쌀은 우리 주식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시된 쌀은 울진 생토미입니다 그런데 앞에 유기농이 붙어 있죠 이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붙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유기농은 단연생 작물을 3년 이상 그 외 작물은 2년 이상을 유기합성농약 또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를 했을 때만 붙일 수 있는 겁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 유기농이다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제초제 같은 걸 쓰지 않고 우렁이를 논에 풀어서 우렁이가 잡초들을 다 이렇게 갉아먹도록 하는 그런 우렁이 농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료 계속 보여주세요 그리고 주문 후에 도정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면 그때 도정을 해서 포장해서 배송하는 시스템이에요 미리 도정을 해놓으면 조금씩 조금씩 변합니다 그래서 약 15일이 지나면 헵쌀도 밥맛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쌀을 미리 도정을 해놓는 것이 아니고 주문을 받으면 그때 도정을 해서 포장을 해서 보내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일반 미보다는 커피 한 잔 값 정도는 더 올라갑니다 그런데 유기농 쌀 치고는 아마 전국에서 가장 싼 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화학비료 준 영양값 별로 없는 그런 쌀 또 농약 들어간 쌀 이런 것보다는 정말 농부들이 힘들게 재배를 한 그런 쌀입니다 그러니까 그 농부들의 땀이 오려있는 정성이 오려있는 그런 쌀이라는 걸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애터미 회원이 되지 않으면 이런 프레스티지한 삶을 살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기가 그냥 뭘 골라서 쓰고 먹고 하다 보면 그냥 광고에 쏟아가지고 형편없는 것들도 사야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정말 프레스티지한 삶을 살기 위해서 록셔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애터미 회원이 되도록 이렇게 권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와이셔츠 나온다고 그랬죠? 제가 입고 왔어요 지금 120수 벗어서 보여드려요? 다 벗겠다는 게 아닌데 뭘 때깔이 다릅니다 다림질 하시는 분이 너무 깜짝 놀래요 우와 이 와이셔츠 다림질이 너무 잘 돼요 너무 편해요 그냥 싹 지나가면은 쫙 펴지면서 윤기가 쫙 흐릅니다 그리고 내구성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이제 단추 하나 바느질 하나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만든 그런 제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엄청 싼 가격에 나올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제 훨씬 더 록셔리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구두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두도 이태리 명품 수준의 구두가 나옵니다 이 폴로니아 공법이라는 걸로 만든 건데 그러면서도 가격은 소민들 또 신을 수 있는 가격대에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백화점에서 파는 가격에 한 3분의 1 정도 가격 이렇게 출시가 될 겁니다 패션업계에 거품이 굉장히 많아요 좀 디자인이 좀 잘 됐다 싶으면은 가격대가 엄청나게 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디자인을 잘 하면서도 일반적인 가격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회원이 되면은 정말 이 앱솔루트한 품격의 그런 삶을 살게 그래서 삶 전체를 이렇게 프레스티지급으로 들어올리는 것이 애터미가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국내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최고의 품질의 제품들을 전 세계에서 찾아내서 그거를 이제 공급해 주는 그 이제 지금까지 정말 절박에서 왔던 분들보다 뭐 어느 정도 노후도 대책을 세워놓은 분들이 지금 합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 비즈니스도 제법 잘되는 분들이 합류를 하기 시작해요 물론 저는 정말 가난했던 사람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보람이 큽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애터미에는 괜찮게 살아왔던 분들이 지금 많이 동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분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거의 새로운 시장이에요 지금까지는 절박했던 사람들 우리 쪽으로 왔는데 절박하지 않았던 사람들 거의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한민국에는 절박한 사람도 많지만은 절박하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우리가 경제 10대 경제 대국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 잘 사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애터미에 지금 동참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든지 간에 이렇게 애터미에 동참을 하셔서 이제 성공적인 삶을 같이 누리는 분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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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